여기 서서 응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어... 네, 근데 정윤 씨 정윤 씨... 내가 할 수 있겠죠? 제가 같이 해줄게요 좀 무서... 무서운데 갈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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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했었던 내 맘은 나 그댈 만난 처음으로 돌아가 그대를 꽂아 놔주고 싶어 숨이 차오른 잘하네 뭐래? 어디 갈게? 시켜주는 거야 우와... 자... 이거 반지 맞죠? 해볼래요?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래요 같은 시간 속을 걷고 있는 우리 험한 길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와 되게 매끈하네요 와 신기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숨 쉬는 이 순간을 이 순간을 난 결코 놓고 싶지가 하나요 같은 시간 속에 우리 걸어야 나 험한 길도 험한 길도 혼자가 아니더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